예 지금부터 우리 시스템을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시스템은 회원이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의 회원이 있었고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중사용자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확장시킬 거예요 사실 다중사용자 시스템이 들어오면 시스템은 급격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급격한 복잡도를 잘 관리해야지만 우리가 힘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잡도로 나아가기 전에 중간다리를 하나 더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건 크게 두 가지 다중사용자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는가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회원가입을 받아서 서비스에 등록하는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수업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있지 않잖아요 저는 데이터베이스 대신에 이번 시간에는 배열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데이터 타입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관리할 것이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중사용자 시스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갖춘 다음에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건지를 먼저 좀 보면 이렇게 생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로그인 그리고 레지스터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뭐 등록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레지스터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다가 기존에 없었던 사용자 이렇게 되면 그라피티에 그라피티에라는 저희 친구의 닉네임을 쓰고 비밀번호는 111111 그리고 어 디스플레이 네임은 어 그라탕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것보다는 gp 라고 할게요 gp 그리고 서브미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네임이 나오고 이렇게 로그아웃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리로드를 해도 보시는 것처럼 gp라고 하는 이 사람의 세션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로그아웃을 하게 되면 다시 웰컴 페이지로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제가 로그인을 누르고 다시 제가 아는 가장 어려운 닉네임이에요. 그리고 1111116개를 입력하고 서브밋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할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현재 동작하고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껐다가 다시 켜게 되면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로그인을 했을 때 서브밋을 하면 후하요가 뜨죠. 왜냐? 아까 제가 등록했던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동안만 유지가 되고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끄면 휘발대버리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이 비교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기반 파일을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코드 레벨에서 좀 살펴볼 겁니다. 같이 짜볼 거예요.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코드가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 뭐가 추가가 됐냐면 이거 웰컴 페이지입니다. 레지스터라고 하는 레지스터 페이지로 이동하는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럼 레지스터는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추가된 부분 이 중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추가된 부분이고요. 방금 그 링크를 클릭하면 1위로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와 디스플레이를 입력하는 input 태그가 있고 사용자가 서브밋을 하면 auth의 레지스터로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이 됩니다. 자 그러면 auth의 레지스터의 포스트 방식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코드인데요. 1위로 이제 사용자의 정보가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users라고 하는 변수의 푸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푸쉬 아시려나요? 푸쉬는 이 자바스크립트의 array에서 데이터를 나중에 추가할 때 제일 끝에다가 추가할 때 사용하는 이 명령이 메소드가 푸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유저네임과 패스워드와 디스플레이 정보를 갖고 있는 객체를 users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푸쉬한 거예요. 그럼 users라고 하는 배열은 어디 있냐면 이 배열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애플리케이션 바깥쪽에 전역 영역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전의 코드는 어땠냐면 이 포스트 페이지 안에 이 안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일 사용자 시스템이었고 그리고 회원가입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얘가 바깥쪽에 있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register라는 걸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푸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푸쉬를 하는 여기에서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회원을 인증하는 인증하는 페이지 쪽에서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전역 영역에다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뺀 겁니다. 자 그래서 로그인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auth login이라고 하는 페이지로 전송이 될 건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문을 통해서 자 이런 포문을 통해서 뭐를 하냐 여기 있는 users의 length만큼 포문을 돌립니다. users는 이거죠. 자 그러면 그만큼 여기 있는 users에 담겨있는 사용자 한 명 한 명을 꺼내서 우리가 if문을 통해서 로그인 할 때 입력한 사용자의 id 패스워드와 users라고 하는 배열에 담겨있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만약에 일치하는 사용자가 있다면 웰컴 페이지로 리디렉션하고 없다면 그냥 후하요를 보내주는 그런 코드예요. 이런 코드를 우리가 작성해 볼 겁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대충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코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미리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좀 코딩을 좀 해보신 분들은 뭐 제 설명만으로도 아마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제 설명을 보지 않고도 한번 해보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요거를 같이 한번 코딩을 해보죠. 요거를 같이 한번 코딩을 해보죠. 어?